측근들이 포스코에서 부당이득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역구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의 사익 추구장으로 만든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포스코와 정당한 협의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권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전 의원은 포스코르부터 신재강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업체 두 곳에 8억 9천여만 원을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선고 공판은 12월 9일 열립니다. 선고 공단 küç 선고 공단 küçé 벨주 선고 공단 küç heps 선고 공단 küç 넙 선고 중단 출산 선고орт 선고 공단 phenomena 선고 공단 teenage